1렉 하드케이스 순이대 팀의 심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히스콕스에서 나온 1렉 하드케이스입니다. 프로2 GS 블랙 모델이구요. 전용적인 세미 할로부디용이에요. 최고의 안정성 그리고 탁월한 습도관리 말 그대로 명품 하드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하게 나와있고 군더더기가 하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스트랩을 걸 수 있게 이렇게 고리가 걸려있고 D자형 고리가 걸려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전 모델보다 좀 더 경량이 좀 더 줄어들었어요 좀 더 가벼워진 느낌?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폼 패딩 처리가 쫙 돼있는데 짱 돼 이 폼도요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져있고 2mm 두께를 좀 더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기타를 보관하기에 좀 더 안전하게 설계가 됐다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그리고 이쪽에도 브릿지 부분 브릿지 가드가 딱 있네요 넥도 세무알로우용이기 때문에 넥 다운 넥이 뒤로 젖혀졌을 때 넥 보호도 되고요 안에 주머니도 있고 오 히스콕스 마커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밖에 자물쇠 잠글 수 있게 열쇠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네 따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색깔도 그렇고 되게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되게 습도관리하면 또 하드케이스에다가 기타를 넣고 습도관리하시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세무알로우나 이런 것들은 할로바디니까 나무면에서 하드케이스에 넣고 보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자체가 하드이긴 한데 되게 가벼워서 이동할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스트랩 거리가 있는 겁니다 좋네요 지만 세무알로우가 무거운지 아니면 하드케이스 느낌의 애들은 원래 이렇게 무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기타를 넣고 들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멋있게 정말 깔끔하고 멋있게 나만의 하드케이스 딱 구매하시면 너무 좋겠죠 가격은요 보통 거의 40만원 정도까지 가요 30만원대 후반인데 얘는 기분 좋은 가격으로 31만 8천원 거짓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하드케이스는 깔끔해야 돼요 따로 군더더기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힐스콕스 일렉카드 케이스 프로2 세미할로우용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